이거 다시 한번 오늘 꼭 외우십시오 꼭꼭꼭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한번 예문을 봐봐요 The lecturer will talk or talk to us about the importance of goals Talk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그러면 여러분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바로 데리고 와요 못아요 못아요 그래서 투가 상의에 껴줘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형식은 일용식이 되겠죠 강의자는 말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에 관해서 중요성에 관해서 뭐의 중요성 목표의 중요성 계속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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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여기 있는 거는 타동사입니다 큰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누구 있어요 타동사 tell, address, discuss, oppose, reach, marry, resemble, obey, accompany, explain, approach, contact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적어둘게요 tell, to, 안 돼 적어두세요 자주 시험에 낚이는 전치사 옆에 적어주겠습니다 address, to, 안 돼, discuss, about, 안 돼, oppose, to, 안 돼, reach, to, 안 돼, marry, with, 안 돼 적으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resemble, with, 안 돼, resemble, with, 안 돼, obey, to, 안 돼, accompany, with, 안 돼, explain, about, 안 돼 그 다음에 approach, to, 안 돼, contact, to, 안 돼 요런 전치사가 항상 낚여서 와요 그럴 듯 하거든요 필기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뒷장으로 넘어와서 Hackers Practice 여러분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 핵심 빈출 포인트 잡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빈출 포인트 잡기 자, 핵심 빈출 포인트 잡기 포인트 원 여러분 큰소리를 읽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예,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 바로 취한다 조금 전에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 가봅시다 자, 1번 여러분 화면 보세요 All of the maids and servants obey to the king's orders 외우면 바로 풀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이 아니라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이걸 보면은 틀린 것을 보기가 쉽지 않죠 일단 우리는 바로 정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으로 가자 뭐 빼줄까요? to 빼어줘야죠 맞아요? 아니면은 이거를 opposed로 바꿔서 opposed to라고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all of the maids and servants 모든 사람들 뭐의 모든 사람들? 우리 maid라고 하죠 우리 하녀 하녀와 하인들의 모든 사람들은 obeyed 복종했습니다 뭐의? 왕의 명령에 그래서 obey는 자동사, 타동사 대답을 안하네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죠 예, 좋아요 자, 그럼 2번 She addressed to the audience by beginning with a joke to get their attention 정답은 바로 나오죠 정답은 1번 우리 지금은 이렇게 쉽게 갑니다 자, 어떻게 고쳐야 돼요? 2를 바꿔야겠죠 지워야겠죠 그래서 그녀는 연설을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audience, 청주들한테요 뭐 함으로써요? 자, by 밑줄 치시고 ing 동그라미 치시고 전치사 뒤에 못 나오는 거? 무능, 무능 못 나왔어요 투부정사 맞아요? 예, 오케이 좋아요 뒤에 ing 나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함으로써? 시작함으로써 연설을 했대요 뭐로 시작했어요? with a joke 농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투 다음에 투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 나온 것도 문제가 없죠 그들의 attention 이목을 얻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간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복습을 해보시고 2번으로 넘어옵니다 자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당연히 반드시 전치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자, 누구누구 있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listen to belong to object to wait for subs for account for look at participate in resort in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보세요 방금 외웠으니까 바로 풀죠 정답은 2번이죠 participate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그럼 뒤에 여러분 전치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해? in 넣으면 되죠 그래서 the children 주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자, 우리 여러분 괄호 여세요 괄호 닫으세요 동사 앞까지 얘가 동사 수식 아이들 어떤 아이들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gain 얻습니다 뭘요?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 end 세모 쳐주시고요 end가 나오면 항상 똑같은 거 있는지 봐주셔야 돼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여기 동사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배워요 무엇을요? 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뭐로써? 팀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participate in 으로 해야 됩니다 자, 2번도 여러분 바로 고를 수 있죠 정답은 1번 그렇죠? 네, 얘는 search for 형식은 일형식이 되겠죠 그는 찾았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강아지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조금 표현이에요 only to 이거 밑줄 쳐보세요 only to 이게 여러분 이제 독해지문 같은데 자주 나오거든요 only to는 언제 쓰냐면 허무할 때 써요 결국 뭐뭐로 끝나다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허무하게 끝난 거 뭐죠? 뭐 없을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어? 내가 막 겁나 막 어? 막 배그를 하는데 막 15킬 막 했어 15킬 해가지고 이제 막 3명 남았어 지금 그래가지고 막 갈라 이제 3명 남았는데 눈치 싸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가는데 수류탄 터져가 수류탄 맞아서 죽었어 막 이런 거 아시 뭐야 겁나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수류탄 맞아서 죽네 막 이런 거 그런 게 바로 only to에요 only to는 여러분 허무한 결과에요 그의 잃어버린 강아지를 막 찾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고 근데 어떻게 됐어? only to 부정사 그래서 여기 find가 나온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찾았냐면 강아지가 소파 아래서 자고 있다라고 찾았어요 허무하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럴 때 only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only to find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법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이니까 수거처럼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arch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지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missing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자 이거 1차에 나왔었거든요 missing과 미스의 차이 missing은 여러분 잃어버린이에요 잃어버린 미스는요 놓친 거예요 놓친 놓친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missing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대다수로 많이 보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missing girl 잃어버린 소녀 고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포인트 3로 넘어갈게요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와 타동사에 주의하자 이거 여러분 제가 별표 들으고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했죠 맞아요 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자 눈 감아 봐요 눈 감으세요 자 대답을 해야 돼 대답해야 돼요 자는 거 아니고요 자 자동사예요 놓여 있다 3단 변화 얘기해 보세요 라이 레이 레인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동사예요 무엇무엇을 놓다 레이 레이트 레이트 대답 안 하는 사람 뭡니까 마이크 넘깁니다 대답 안 하면 자 그럼 이번에는 거짓말하다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거짓말하다 자동사 3단 변화 라이 라이드 라이드 다시 한 번 무엇무엇을 놓다 타동사입니다 3단 변화 얘기해 보세요 큰소리로 레이 레이드 레이드 자 거짓말하다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3단 변화 라이 라이드 라이드 자 그럼 이번에 여러분 자동사예요 놓여 있다 3단 변화 레이라고 라이 레이 레인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또 가요 자 타동사예요 누구누구를 안치다 시트 시리즈 시리즈 자 이번에 자동사예요 안다 sit set set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도 또 갑니다 자 자동사예요 또 르다 라이즈 로즈 리즌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무엇을 올리다예요 레이스 레이스트 레이스트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자타 구분하는 건 이때까지 계속 했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he had trouble falling asleep as he laid in bed last night 정답은 뭔지 보이실 텐데 왜 그것이 틀렸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얘는 일단 주어죠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광펜 드시고 표현입니다 have trouble ing 이 자리에 trouble 자리에는 difficulty도 옵니다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그는 fall asleep 하면 잠들다죠 그는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 할 때 as he laid in bed last night 정답은 4번이죠 왜 틀렸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고칠지 얘기해 주세요 왜 틀렸어요 laid는 뭔데요 타동사죠 맞아요 다시 3단 면허 얘기해 봐요 타동사잖아 무엇무엇을 노타잖아요 3단 면허 lay laid laid 맞아요 예 그런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해 봐요 뒤에 뭐 있어요 전치사죠 그럼 이 자리는 여러분 자동사 자리예요 타동사 자리예요 자동사 자리죠 근데 얘는 뭐라고요 타동사 자리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자 다시 또 얘기해 봐요 놓여 있다 자동사 3단 변화 라이 레이 레인 맞습니까 예 얘는 여러분 뭐예요 pp죠 그럼 분사네 그럼 이거 동사 아니네 맞습니까 형용사잖아요 요거 현재 동사 요거 과거 동사 이거는 과거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아니잖아 그럼 여기가 last night 지난 밤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정답 뭘로 고쳐요 레이로 고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그냥 요 단어는 다 중요해요 시험이랑 되게 비슷하게 적혀 있어 자 그럼 2번 한번 가봐요 정답 왜요 자동사 다동사 다동사 그러면 자동사 말하다는 누군데요 스피크랑 턱 맞아요 네 텔은 타동사 스픽은 자동사 턱은 자동사 여러분 헷갈린다니까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틀리죠 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툴을 빼면 되죠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녀에게요 뭘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밑에다가 위에다가 적어놓을게요 자 텔은 사형식 동사다 자 이거 왜 적냐면 자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이랑 관련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하는 게 스픽도 있죠 그 다음 또 누구이도 있었어요 턱도 있었죠 그 다음 또요 지금 나오는 텔도 있죠 그 다음 또요 세이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말하다죠 그쵸 자 이거 여러분 얘는 뭐라고요 자동사요 얘는요 자동사요 텔은요 타동사요 몇 형식 동사라고요 사형식 동사요 세이는요 타동사요 얘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정리를 하십시오 오케이 자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래서 사형식 동사라서 사형식 문장으로 나왔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뭐 했을 때 예 우리 접속사니까 세모 한번 칠게요 나중에 배우고 그녀가 물어봤을 때 무엇을 who 누가 그 mess 더러움 지저분한 것을 만들었는지를 어디서 주방에서 그래서 여기 who had made a mess 여기 밑에다가 이거 목적어고요 여기 who를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십시오 포인트 포어 자 이거 우리 중요하게 여러분 여러 번 했지 않았습니까 보호자리에 부사 와요 못 와요 당연히 못 오지 안 그래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보세요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진짜로 you looked nervously when you gave a presentation this morning look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그럼 뒤에 누가 필요하죠 보호 근데 여러분 보호자리에 ly가 있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nervous로 바꾸면 되죠 너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뭐 했을 때 너가 졌을 때 뭐를 발표를 언제 오늘 아침에 오케이 자 2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어디 있습니까 feel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몇몇 사람들은 느낍니다 어떻게 느껴요 보호로 느껴요 뭐로 가야 돼요 uncomfortable 불로 가야 되죠 불편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디서요 작고 좁은 공간에서요 자 예를 들면 어디요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좌석 같은 곳에서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포인트 포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요한 거 나오죠 포인트 파이브 자 우리 아까 했어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외워보세요 뭐뭐 있어요 allow 또요 expect 또요 force 희한하게 여러분 눈 감고 있는 책에 있는 순서랑 기가 막히게 똑같이 얘기하네 그 다음에 또요 갑자기 이제 대답이 없어지고 또요 갑자기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또요 대답해봐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어려운 거 나왔어요 또 원트 여러분 자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 마이크 넘겨요 자꾸 그러면 다시 얘기해봐요 여러분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취하는 거 빨리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요 외워보세요 뭐뭐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allow 또요 expect force 강요하는 것도 want 원하는 것도 ask 그 다음 또 remind 또 help help는 뭐도 돼요 동사 원형도 되죠 맞아요 예 그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사역동사 몇 개 있어요 세 개 누구누구누고요 have make let 자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먹을까요 시키다 라는 행위일 때 능동이면 동사원형 수동이면 과거분사 자 지각동사 몇 개만 얘 들어보세요 많으니까 지각동사는 뭐 see 뭐 hear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내 smell 이런 거 자 얘네는 여러분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뭐 아니면 뭐예요 동사 원형 아니면 현재 분사 오케이 자 그럼 수동이면요 과거분사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 보세요 Jane allowed her dog Jane은 허락했다 그녀의 강아지를 그녀의 강아지가 뭐 하는 것을 자는 것을 어디서 침대에서 allow 목적거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취한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She let her son to play or play outside 그녀는 내버려 뒀다 시켜줬다 그녀의 아들을 아이들이 뭐 하도록 밖에서 놀도록 여러분 스스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 능동이니까 play 옵니다 이 자리 여러분 to play 당연히 못 오죠 누구도 못 와요 밑에 적으세요 이건 올 수 있나요 playing 오나요 playing 와 못 와 못 오죠 사역 동사는 여러분 누구 아니면 누구라고요 동사 원형 아니면 과거 분사라고요 그러니까 못 오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play 드는요 왜 못 와요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 틀려서 못 오죠 애초에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밑에다 적어주세요 쟤네들 전부 다 안된다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그러면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 책에 있는 거는 혼자 풀어보시고 나중에 자 이거 보세요 the promising new technology made people blah blah to invest in the energy company 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made네요 made 나왔어 아 그럼 우리 또 긴장해 줘야 되죠 무슨 동사 사역 동사일 수 있다 자 promising 하면 여러분 약속하는 아닙니까 직역을 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앞날이 밝은 오케이 그래서 앞날이 밝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뭐 전도 유망한 막 이런 뜻인데 여러분 평소에 그런 말 안 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potential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잠재성이 있다 잘 될 것 같다 가망이 있는 잘 될 것 같은 새로운 기술은 만들었다 시켰다 누구를 사람들을 사람들이 뭐 하라고 자 여러분 동사가 사역 동사예요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죠 뭐 아니면 뭐예요 동사 원형 아니면 과거 분사 그럼 여러분 다 제껴봐요 이거 제끼죠 동사 원형인데 s를 붙이면 어떻게 해 그다음 얘요 제끼죠 얘요 제끼죠 애초에 못 나오는 것들이죠 맞아요 그럼 우린 선택지에 누구도 있겠어 원티드도 있겠죠 이게 이제 실전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웬만하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능동으로 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원티드야 원트야 원투로 가야겠죠 맞습니까 네 사람들이 원하게끔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원트는 원래 얘가 사명식으로 쓸 경우에 뒤에 누구를 목적으로 데리고 나오죠 투부정사 그래서 얘의 성질이 반영돼서 뒤에 투부정사가 또 이어나왔죠 그래서 이 앞날이 밝은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도록 시켰다 만들었다 3번 갑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세요 The analysts say that they expect a new smartphone model sell very well because it has beautiful design 자 say 몇 형식 동사? 3형식 동사 분석가들은 that 이하를 말했다 자 that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나오는 건 문제가 없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대절의 주어 그들은 기대한대요 뭘요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요 뭐하도록 엄마 익스펙트네 익스펙트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구 나와요? 투부정사 근데 뭐 있어요 갑자기 웬 동사 그래서 뭐 투셀로 가야겠죠 스마트폰 모델이 잘 팔릴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젤을 동사로 받다 쳐요 동사로 받다 치자 만약에 이거를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 그럼 여러분 이건 왜 틀렸죠? 동사가 안 되는 이유 첫째 앞에 보세요 The smartphone model S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여기 S 없대? 그럼 틀렸죠? 일단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틀린 거야 맞잖아 셀은 만약에 과거형이면 솔드겠지 스위치부터 틀렸죠 그 다음 또 얘를 동사로 봐요 그럼 이 문장에 동사가 몇 개 있습니까? 동사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네 그럼 여러분 접속사 몇 개 필요해요? 세 개 필요하죠 접속사는 어디 어디 있어요 또 접속사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이 중에 동사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밑줄 친 것밖에 바꿀 게 없잖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모로 틀렸다 오케이 좋아요 요즘 호빈의 acabou 네 apse ск 엽 미 모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